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러시아 10월 혁명 레닌주의 대우 볼셰비키에 의해서 그해 2월 혁명으로 수립된 브루자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10월 혁명으로 노동자 빈농 병사 소비에트의 권력이 집중되고 1917년에서 22년까지 러시아 내전을 거쳐서 1922년에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됐죠. 1871년 파리 고민 실패에서 뭘 배워야 하는가? 프랑스 프로시아 전쟁에서의 참패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프로레타리아 정권을 세운 건 잘했는데 도시 노동자들이 농촌 농민들과 손을 잡지 못하고 또 스스로 제대로 된 리더와 당을 갖지 못하고 전략 전술마저 잘못돼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10월 혁명은 레닌 볼셰비키와 노동자 빈농 병사의 통일전선 그리고 레닌주의 전략 전술이 있었기에 여기에 1914년에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러시아 참패를 잘 이용해서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체 역량을 갖추고 객관 여건을 잘 활용하면 제국주의 연쇄 고리 중 약한 고리를 끊고 일국적 사회주의 혁명 승리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셈이죠. 세계적 범위의 전쟁은 사회주를 크게 전진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했지요. 더 이상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그들 스스로를 공매시킨다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유대자본의 농간으로 미제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소련 동구마저 붕괴돼서 자본주의 시장이 편입되는 역사의 반동이 있었지만 주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성군혁명 전략으로 돌파하는 북을 소련 붕괴 이후에 국제사회주의 세력의 중심으로 세우면서 사회주의 측에서는 전화해보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령 1992년에 발표된 평양선언에 서명한 진보장당들이 200여 개가 훨씬 넘는다든지 1994년에서 시작된 제1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제4차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제5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비록 소련은 붕괴됐지만 그 레닌주의 변혁적 진수는 고스란히 북에 계승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가령 김일성 주석은 레닌의 소비에트 더하기 정교화는 곧 공산주의라는 정식화를 계속 발전시켜서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곧 공산주의라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제1비서가 1심 단결 불폐의 군력 더하기 3세기 산업혁명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정식화를 더했는데요. 이는 적어도 김정은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과 같은 사상이론가임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10월 혁명이 20세기 세계 변혁을 이끌었다면 코리아 변혁이 21세기 세계 변혁을 이끌이라 확신하는 것은 이제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